이 얼음값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얼음값을. 참 배드민턴 회패장이나 이런 분들은 나이가 좀 들었을 거 아니야. 한 50대 60대 이럴 거 아닙니까? 선수가 지금 20대잖아요. 오늘 보시면 이게 2월에 나온 배드민턴 회패의 회의록이지 않습니까? 아주 명시가 잘 돼 있네요. 보면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본회패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 국가대표 제외 규정 신설은 제가 봐도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만드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이상. 생명줄을 끊는 거지 않습니까?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전 절대 충성하라는 거 아닙니까? 절대 충성해라. 입 닥치고 회패 절대 충성해라.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들 입 닥치고 국가에서 매년 2천 명 총 1만 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려 했으니까 입 딱 다물고 진로 유지 명령 내렸으니까 진로 유지하고 사표 수리 금지 명령 내렸으니까 이러면 적시 돌아오고 그렇게 엇박 질렸지 않습니까? 눈이 시퍼렉해가지고 박민수 차관 초기에 해빡할 때 이러면 그 눈빛 보시기 바랍니다. 형형한 눈빛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박민수 차관의 형형한 눈빛을 보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 사람들은 완장만 채워주면 조금만 자리가 있으면 아니 회패 여러분들 임원이나 회패장 한 게 무슨 대단한 감투라고 조금만 여러분들 감투가 쓰게 되면 그냥 전부 다 뭡니까? 그냥 완전히 헷가닥 해가지고 밑에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야단이냐 이야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냐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배드민턴 회패와 관련해서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JTBC입니다. 배드민턴 회패가 파리 올림픽을 불과 5달 앞두고 회패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회의 눈밖에 난 선수를 잘라낼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는 건데 배드민턴 업계에서는 사실상 안세형 찍어내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눈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국가대표 훈련 관리 지침을 위반한 자 대한체육의 훈련 수칙을 위반한 자 이거는 이해가 되죠. 본인이 내규가 있을 테니까 3일 이상 훈련에 무단 불참한 자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의도가 맹백한 그런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영상을 못 봤지만 이게 이제 아마 8월 5일 날 폭탄 발언이 나왔던 그런 상황 같은데 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게 되는 것은 선수에게 좀 야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노예처럼 그냥 카페 여러분들 절대 복종해야 여러분 올림픽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선수의 어떤 자격도 박탈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의 여러분들 그런 현상을 개인의 발견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주의 세계가 굉장히 강한 명령이나 지시를 남발한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량을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이제 전직 배드민턱의 인사가 안세영 선수를 개량한 규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다 그렇게 보이는데 세상에 대한 이해를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jtbc뿐만 아니고 어제 나갔던 여러분들 방송에 안세영 선수 관련된 그런 의견들을 꼼꼼히 봤는데 그중에 여러분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른들이 좀 어른값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안세영 선수가 조금 올림픽을 마치고 그렇게 발언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좀 실수라고 치더라도 어른들이 참 값을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한 젊은 분이 추잡한 어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공이를 부려먹는 거나 기량이 떼어난 20대 젊은 선수들을 부려먹는 거나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는 이야기죠. 이 두 사건이 전공이와 의대생들에 대한 것하고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선수에 대한 것이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배드민턴 협회가 소수의 손에 자지우지되고 있었구나. 양궁협회처럼 공정하게 선수 선발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국민 세금으로 종놈을 키워서 종놈 말 잘 듣는 노예를 선발한 시스템이었구나.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데가 얼마나 많겠냐 이야기죠. 단체들 협회들 그다음에 무슨 공기업들 이런 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사기업을 이렇게 하면 망하겠죠. 뭐뭇처럼 뭐뭐도 차이가 없었구나. 배드민턴 협회까지 이렇구나. 참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 출산율이 낮은지 알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게 노예를 생산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공정한 시스템이 되어야 국민이 도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연 지연 등 연줄이 없으면 실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학전문대학원이 여러분들 입학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런 연줄이 다 작용을 했는지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이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제도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폐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국의선양으로 국민의 자존감을 더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알걸리가 있어야 됩니다. 부정과 부패로 공정을 해친다면 결과는 거듭만의 리그이고 이에 소외된 사람들의 통안을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그런 국가 사회 시스템에 살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예가 되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과정이 투명해야 결과에 더 큰 기쁨을 누릴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저런 정신나간 구태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완장만 차면 칼자루만 지면 왜들 저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 문화적 유전자라는 겁니다. 완장만 차면 조금만 완장만 차면 뭡니까. 그냥 휘두르는 겁니다. 이래서 아저씨들은 다 빠져나가고 안세영 선수만 이상한 애를 만들어 찍소리 못하게 찍어 누를 게 뻔한 결말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크대한 담합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담합 사회가 결국 한 선수를 희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그걸 본때로 삼아가 다른 젊은이든 입 다물으라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게 결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결론 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나라가 점점 침체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기량이 뛰어난 사람들은 우뚝 쏟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칼 자르면 치면 전부가 다 이렇게 휘두르는 겁니다. 선수를 보호하지 않고서는 자기들끼리 사효사효기 먼저였네요. 그러니까 나이값 못하니까 욕을 먹지 않습니까.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알뜰살뜰 다 해먹는 겁니다. 자기들 세례. 이건 스포츠 분야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본질의 끝은 권력용 그리고 갑질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마 안세형 선수를 제거할 겁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하겠죠. 기회를 안 주면 제거가 되니까.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뛰어나지만 개성 있고 자기주의 강한 선수는 국가대표를 시켜주지 않겠다는 뜻이네요. 이 나라의 미래가 엿보입니다. 뭐 틀린 표현이 아닌 겁니다. 젊은 아이를 하나 두고 할배들이 죽자고 달려들어서 매장시키려고 하네. 못나고 쪼잔한 할배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최소한 저는 못난 할배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정말 쪼잔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안세형 선수. 여기서는 선수생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메달 땄으니까 당신 할 만큼 했습니다. 22살이니까 나이도 있고 말레이지아나 인도네시아나 카타르로 미국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로 귀화해서 선수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귀화한다고 선언하면 다른 나라들에서 두 발 벌려야만 환영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런 이야기는 잘 안 나오고 가끔가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안세형 선수가 22살인데 선수생활 몇 년이나 하겠습니까 그 생활을 전부 다 협회의 여러분들 잡혀가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 국가대표 시켜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안세형 선수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수생명이 아주 짧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번 말씀드렸죠. 한국은 굉장히 억누르는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술을 먹으면 진탕을 마셔가지고 인사불성일정 술을 마시는 것이 평소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사람을 억누르는 스타일이니까 그런 원인이 발생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여기 간달프님처럼 안선수 말이 다 옳다고 해도 그 시간 그 장소였나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좀 실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난리 부르스를 했구면요. 어린애가 7년을 버틴 게 너무나 대단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밥줄을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이네요. 그든 말씀드리지만 안수영 선수가 올림픽 중간에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 발언이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걸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올림픽 중간에 그런 여러분 기자회견한 것은 잘못한 거다 이야기죠. 그러나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그냥 밥줄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 정말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협회 말을 듣지 않으면 선수 생명을 끊는다는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실행 가능한 상황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직 어린 운동밖에 모르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정부에서 단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다 끼리끼리 뭡니까 대안체육회 회장님이 말을 했으니까 가이더란에 다 준 거 아닙니까 다 덮을 겁니다.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 그걸 까발게 가지고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전공의 문제가 그렇고 선거 문제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이 문제를 동일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분리된 사건이 아니고. 저런 회패들에 속한 수많은 회원들의 표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층이 점점 줄어들고 노인층만 점점 늘어가는 노령화 시대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어린 선수가 서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할 얘기를 한 건 맞습니다. 이 시점에 서투르지 않은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은 문제 제기를 한 어린 선수 의견을 잘 듣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해결 방안을 안 찾을 겁니다. 다 덮을 겁니다. 이 사회가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가 이 문제를 공론화해 가지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이러면 아우성을 치고 의대 교수들 아우성을 치게 되면 그걸 공론화해 가지고 해결 안 한다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져가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 그걸 공론화해서 해결할 생각을 전혀 없는 겁니다. 해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전부 다 각 깔아 뭉개는 겁니다. 그게 이 나라인 겁니다. 그걸 내가 이러면 안세영 선수를 너무나 딱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면 한 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세영 선수 외국 나가라 젊은이의 재능이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다. 한국의 체육단체 안 바뀐다. 정치권하고 긴밀히 연결된 무시한 무시한 카레테리 형성되어 있다. 안 바뀝니다. 대한민국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은폐할 겁니다. 그리고 안세영이 완전히 또라이로 만들겠죠. 가는 길이 훤한 겁니다. 저보다 더 정확하게 보시네요. 젊은이 너무 재능이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다. 한국의 체육단체 안 바뀐다. 한국 사회가 안 바뀌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의 체육단체도 한국 사회니까 전부가 다 덥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안들 안세영 선수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전부 국민들이 쏙 시원하게 여러분들 까발겨 가지고 대책 나온 게 있습니까 전부 다 덥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전부 다 덮어 가지고 뭡니까 그냥 꿍시롬꿍시롬해서 없는 일로 그냥 다 치부하는 겁니다. 어른값을 하는 게 사람들이 어른이 너무 드문 겁니다. 여기 광복절이 코앞인데 이종찬 하는 짓거리 아니 대한민국이 당연히 건국이 뭡니까 1948년이 됐지 그전에 어떻게 건국이 됐습니까 국토도 없고 여러분들 자기 이익을 찾아 가지고 어떻게 노년에 그렇게 치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생사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도 그럴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이종찬 씨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갈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집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못하겠죠. 안세영 씨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제 나오자면 단체 생활이 부적격한 자 이런 게 나오죠. 단체 생활이 부적격한 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격이 단체 생활에 부적격한 이 대문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단체 생활이 단순 동료애가 아닌 쌍팔년 군대식의 부조리 수직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재량권을 무한재량권을 해폐가 지는 겁니다. 비열합니다. 꼭 한 선수를 개량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모호하고 또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그렇다 헌법 소원한다니까 여러분들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할 가능성도 그렇게 모르죠. 가봐야 되니까 안세영 선수가 찾던 어른이 배드민턴 해폐는 없습니다. 해폐장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쟤가 이상한 거다. 이런 식의 대처하는 집단 중에 잘못이 없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 기준에 말을 안 들으면 쟤는 이상한 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쟤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문제지 우리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배드민턴 해폐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쟤가 잘못한 거지 우리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이야기죠. 선관위원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인가 하도 이제 오래 안 했으니까 이름이 갔다 갔다 하네요. 쟤들이 이름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사전선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나라가 된 겁니다. 이번에 안세영 씨 처리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가다 이런 언론들 왁왁거리지 않으면 듣고 안세영 씨는 완전히 쫑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이 나라의 문제 해결 방식인 겁니다. 완전히 손을 보겠죠. 그러니까 안세영 씨가 택할 수 있는 건 그냥 떠나는 겁니다. 다른 거 없는 거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좋은데 선수 생명 얼마 안 났는데 이러면 끝까지만 보복을 안 하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 집요하니까 우리나라는 잘하는 선수를 선발한 게 아니라 해폐 노예를 대표선수로 선발하는군요. 이러니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금메달보다 해폐 노예를 부릴 수 있는 선수 선발하고 지원금 받아서 흥적망궁 쓰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정치인들도 여야를 불문하고 정권 잡으면 다 똑같이 독재하니까 사회가 다 닮아가는 겁니다. 정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닮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세대별 가치관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인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50대 60대 남성들이 주류인 단체 분인은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집단과 민족에 대한 소송감이 대단한 그 세대들 튀는 건 용납 못하고 그냥 눌려버리는 본능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냥 모난 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가 이상하게 요즘에 미국에서 유행하는 용어인 위어드라는 용어입니까 기하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잘 되기 힘듭니다. 잘 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이나 의대생들도 여러분 잘 챙겨가지고 본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 나라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좋으면 됐은 문제인 것처럼 만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 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앞으로 당하게 될 고초를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이 진짜 짠한 겁니다. 내 아들 딸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저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이 사회에서 고초를 겪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어제 여러분들 방송이 나가고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남긴 겁니다. 의로운 농단으로 인해 거짓말하는 어른이 너무 많다고 느꼈는데 안세영 선수가 입장문에서 정확히 어른이라는 워딩을 사용해서 제가 솔직히 놀랬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저는 공병호라는 어른을 알게 되어 다행이기도 합니다. 어른의 부재를 느끼던 전 어른을 알게 돼서 제가 자랑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어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솔직하게 올해 64시입니다. 윤 대통령하고 동갑내기니까 학번으로는 7, 9학번이고 생년으로 보게 되면 1960년생입니다. 64세니까 지금은 수명이 기니까 90도 되고 더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 앞날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끔 저는 시간 있을 때 남은 세월이 얼마일까 이런 게 가끔 세워보기도 합니다. 사람 앞날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얼마나 더 누리고 갈 겁니까 얼마나 더 가오 잡고 갈 겁니까 얼마나 더 폼 잡고 갈 겁니까 얼마나 이름들 더 써야 됩니까 얼마나 이름들 더 뭡니까 완장을 차야 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름들 어른들 하고 있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름들 완장을 오래 찾고 싶어가 더 높이 출시하고 싶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전부 사회가 갖고 있는 불합리와 부조리와 부정의를 다 여러분 덮는데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공의를 노예처럼 여러분 부려먹고 그 전공의를 해빡하더라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년에 2천 명 여러분들 이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고 총 1만 명을 증가시키는 것이 전부가 다 사귀고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걸 여러분 젊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진짜니까 이거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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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라이 인간들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안세영 선수가 여러분 그렇게 외쳤을 때 얼마나 본인이 두려웠겠습니까 본인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안세영 선수 보고 여러분 싸가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22살에 그 큰 권력인 여러분들 회피하고 맞서 가지고 한 말은 했는데 태도가 불순하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른들이 그 잘난 어른들이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라 말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표준이란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하고 있는 꼬라지란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도 이름도 판사들 성관이 출신들 서울법대는 전부가 다 덮는 겁니다 나라가 이름도 성하겠습니까 나라 성하기 힘듭니다 나라가 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시퍼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소동과 고모라 이상으로 이름도 변한 거지 않습니까 불의에 한가하지 않고 모든 불법을 다 합법하고 이런 깔아뭉개는데 대통령 말이 어떻게 이런 먹히겠습니까 먹힐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 겁니다 요즘은 나라 자체도 부끄러운 겁니다 솔직하게 어쩌면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불의를 뭡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무감각해지는 이야기죠 어마어마하게 불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감각해져 버린 겁니다 오로지 돈밖에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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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에 대해서